소리 전문가 유미인 사운드입니다. 자체 효과입니다. 침 냄새가 여기까지. 히든 보이스 룰은 굉장히 간단합니다. 제 뒤에 네 분의 실루엣을 보여드릴 텐데요. 이 중 한 분은 진짜 개콘을 찾아주신 깜짝 스타분이고요. 나머지 세 분은 스타를 따라하는 개그맨이 되겠습니다. 과연 어떤 분이 나왔을지. 오늘 어렵다고 합니다. 깜짝 놀라실 거예요.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분이 첫 번째 계십니다. 말이 필요 없죠. 트로트계의 황태자 박현빈 씨입니다. 오빠. 아주 그냥 죽여줘요. 약간 70%만 소리를 내시는 걸 수도 있어요. 이게 지금 애매하다 일부러 아닌 척하는 것 같기도 하고. 살짝 제가 미리 힌트를 드리자면. 진짜 스타블이 나와서 가짜인 척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는 거 알고 들으시면 더 재미있습니다. 다음 분. 명품 배우죠. 요즘 제2의 전성기를 맡고 계십니다. 배우 김영철 씨입니다. 누구인가? 누가 박수 소리를 안 했느냔 말이야. 박수 소리. 박수. 배우 김영철이원 씨다. 오! 녹음 트는 것 같은데 이건? 녹음이 아니라 진짜 뒤에 계신 분이 방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. 오! 그리고 우리 다음 분. 이 분 정말 저기 우리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가수죠. 효녀가수 현숙 씨입니다. 오줌조랍니다. 안녕하세요. 현숙입니다.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아니, 본인 노래인데. 연습을 시키려면 제대로 시켜서. 아까 말씀드렸죠? 가짜인 척을 하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. 아까는 잘했는데. 마지막 분. 정말 이 사람, 이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요? 이 분을 모시기 위해서 제가 연락을 엄청 드렸어요. 요즘 최고로 잘 나가시는 분이죠? 자이언트 펭귄 펭수 씨입니다. G-I-A-N-T 펭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. 저는 한국에서는 자이언트 펭귄 펭수입니다. 펭하. 오! 이야! 자, 지금 네 분의 인사를 들어봤는데.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. 이야, 진짜 혼란스럽습니다 오늘. 왜 혼란스러우세요? 전부 가짜예요. 이야, 큰일 났어.